한 사람 만보여 이별지 아름다운 사랑이오 이별지 아름다운 사랑이오 우선은 멤버이고요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고요 또 제가 지금 이렇게 무언가에 빠져서 할 수 있는 지금은 제가 청구의 눈물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청구의 눈물을 하면서 또 그런 배우분들과 호흡하고 그런 모든 게 좀 그런 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해요 너무나 많아요 힘이 되는 것들은 첫 뮤지컬 첫 새로운 다른 분야에 대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많이 좀 긴장이 되고 그래서 우선 고민도 많이 하게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작품은 또 그만큼 오전에 모차르트로서 사랑을 받았던 만큼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고민들에게 부담감이 또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모차르트의 작품은 원래 이제 외국에서부터 통행을 했던 공진의 작품이었고 청구의 눈물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첫 초연이고요 또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첫 그런 창작 뮤지컬이기 때문에 막 지금도 수많은 수십 번이나 정말 그런 변경과 수정 속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들어가는 느낌 한편으로 같이 또 세계적인 또 그런 배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모든 게 참 영광이고 오늘 작품을 하게 된 걸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